자 우리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 8조 내용이고요. 이 8조에서는 소방력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 소방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사람과 장비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소방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소방력에 관련된 자세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안부령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시행규칙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소방기본법의 시행규칙을 가면은 이 사람과 장비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시행규칙은 없어요. 어디에 있냐? 다른 법이에요. 또 다른 법을 여기서 말하는 행안부령은 또 다른 법의 행안부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딱 이 소방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대통령령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소방력의 기준이라고도 표현을 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인력과 장비의 기준이다라고도 표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장행, 우리는 인자하다 라는 그런 단어 있죠. 그래서 인장행이라고 우리 같이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오른쪽 가서 보도록 할게요.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런 소방자동차 혹은 장비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항도 우리가 법적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항도 보니까 따로 법률로 정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따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방기본법이 아닌 또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그 법을 찾아가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 자동차 등 장비에 관련된 사항들이 행안부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었어요. 우리 소방기본법 행안부령. 근데 그 양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을 따로 뺐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험범위는 아니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법으로 정했다라는 의미로 따로 법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행안부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선 안 된다. 소방자동차 등 장비 분류 표준화라고 나오면 이 자리가 행안부령 아니다. 따로 법률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따로 법, 행안부령 이 두 가지를 바꿔서 정말 많이 출제되는 편이니까 꼭 숙지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홉 번째 개구조고요. 국거보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국거보조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소방장비 이런 것들을 각 시도에서 구입을 해야 되죠.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장비들이 너무나 고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각 시도에서 재정적인 상황에 굉장히 좋은 시도는 그냥 장비 딱 사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막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막 좋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시도는 물건들을 사기가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나라에서 내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게 라는 그런 내용이 이 국거보조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텐데 막 그 기준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각 소방서에서 아 우리 볼펜 필요하지. 아 볼펜 사야 돼. 나라 지원받자. 혹은 아 우리 A4용지 다 떨어졌구나. 그럼 A4용지 한 물건 사야 되는데 나라 지원받자라고 할 수도 있으니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줄 건지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다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사항들은 아래쪽처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어떤 것인지를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위에부터 내용 한번 살펴보게 되면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정비를 일부분을 보조해 주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체크해야 되는 사항 이 부분. 일부. 이 자리가 전부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그걸 전체 모든 금액을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지원만 해 주겠다. 일부분만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줄래? 그러면 또 물건은 어떤 걸 지원해 줄래? 그러한 사항들은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가서 보게 되면 그 범위를 우리가 쫙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에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시행령을 가서 보게 되면요. 돈에 대한 금액은 또 다른 법으로 정하고 있으니 그 법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대신 그 범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문제 너무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우선 가장 첫 번째 소방 활동할 때 필요한 장비 혹은 설비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데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소방 자동차.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는 화학 자동차, 즉 펌프차 같은 것들 있죠. 물탱크 실려져 있는 차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원하지 않는 차가 하나 있어요. 순찰차. 소방서를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소방 공무원들이 외근을 나가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보통 회사에서도 회사차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순찰차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순찰차는 지원해주지 않고요. 각 시도에서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순찰차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자동차는 우리 일반적으로 소방차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것들 있죠. 펌프차, 구급차 이런 것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각 지역에 따라서 헬리콥터라든지 배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디귿번, 소방전용의 통신설비라든지 전산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으며 리을 번 가겠습니다. 방화복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원해주지 않는 옷이 하나 있어요. 이건 불 끌어갈 때 입는 옷. 근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딱 생각하게 되면은 주황색깔로 옷 입고 있죠. 평상시에 있는 활동복같이 소방의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방의복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여기서 말하는 소방관서용 청사 건축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없었는데 여기에 소방서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방서를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도 많을 테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때는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있었던 소방관서를 대수선하는 경우에 있어서 즉 인테리어 들어간다고 쉽게 생각하면 되죠. 그거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처음에만 지을 때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원해주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아예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예요. 막 소방시설물들을 설치한다라고 나옵니다. 건물에 막 소방시설물들을 설치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애초에 그냥 보조대상 사업범위 전혀 아니에요. 아예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들은 일반 건축물에 설치하잖아요. 건물주가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항도 절대 아니다라는 것도 그냥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우리 뒤에 일단 연습문제 나오거든요. 연습문제 통해서 또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열 번째 제10조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10조에서는 이제 소방용수시설이라는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그 물에 관련된 시설물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소방펌프차를 쉽게 생각을 해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럼 거기에 물을 채워 넣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채워 넣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소방펌프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막 화재 진압을 하다 보니까 그 차 안에 물을 다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럼 빨리 그 근처에서 물을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을 채워 넣을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놓은 설비들이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주는 사람은 우리 같이 필기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설치하고 관리해주는 사람은 시도지사예요. 우선 시도지사가 이렇게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줍니다. 각 시도에서 그니까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진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사용할까요? 아니죠. 소방에 관련된 사람이 당연히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부착이 돼 있는지를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은 본부장과 서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소방용수시설 우리가 펌프차에다가 물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 물을 넣어줄 수가 있는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걸 설치하고 고장 나서면 유지하고 관리해주고 해주는 것들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진짜 쓰는 사람은 우리 소방에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조사하러 가는 사람은 본부장과 서장입니다. 근데 우리 막 도로 같은 데 다니다 보게 되면은요. 진짜 공사 많이 하고 있죠. 막 주택도 많이 공사되고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도 막 넓힌다고 공사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주변이 조금 조금 조금씩 환경이 바뀔 수가 있죠. 도로가 막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소방공무원분들은 이 소방용수시설물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주변에 건축물들이 막 새로 올라와가지고 길을 가로막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다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수시로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장과 서장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상 조사하러 가는데 다시 조사 내용 한번 확인해보면 소방용수시설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왜냐? 펌프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펌프차 진짜 크잖아요. 저기에서 물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용수시설 종료 안 배웠으니까 수도꼭지가 거기 있다고 볼게요. 그럼 수도꼭지 있는 곳까지 소방펌프차가 가야 되겠죠. 근데 그 도로가 굉장히 좁거나 하면은 못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로의 폭과 교통 상황들도 수시로 우리가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건축물들의 개황, 건물이 새로 올라오면서 도로가 바뀔 수도 있으니 그런 것도 우리가 수시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질의에 대해서 조사까지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들 이렇게 소방용수시설 및 질의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한 사항들은 2년 동안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두 가지예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 누구냐? 근데 그걸 진짜로 사용할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조사하러 가는 사람은 누구냐? 나눠져서 본다는 거 꼭 기억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소방용수시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그 기준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방용수시설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소화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수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급수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딱 세 가지가 이제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다 묶어서 우리는 소방용수시설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소, 급, 저다라고 우리는 외우도록 할 거예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근데 이게 종류가 뭐든지 간에 우선 공통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도를 가서 보게 되면 여기 주거지역이야, 여기 공업지역이야, 상업지역이야 라고 불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곳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소급저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으로부터 100m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서 보니까 지도를 가서 쭉 보니 이 부분은 주거지역이에요 라고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소화전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소화전을 설치를 할 텐데 이 소화전이 수평거리 100m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봤더니 이게 설치가 됐어요. 예로부터 100m까지는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또 커버가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소화전을 설치를 해서 수평거리 100m 안에 이렇게 주거지역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였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주상공이라고 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140m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조금 완화가 되는 거죠. 주상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m 촘촘하게 더 많이 설치해라 라는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나와요. 꼭 기억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공통기준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다 생긴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개별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우선 가장 첫 번째 소화전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은 우리가 길 다니다 보면 굉장히 쉽게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길 다니다 보면 빨간색깔로 돼 있어서 우리 소화전 같은 거 있죠. 이 소화전을 말하게 됩니다. 이 소화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호스랑 연결되어야 되는 이 부분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의 사이즈를 65mm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상 혹은 이하 이런 단어 붙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모든 소방 펌프차에 들어있는 호스랑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상이라고 하면은 65짜리도 있지만 그 이상의 사이즈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럼 펌프차에 항상 호스를 굉장히 많은 종류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또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사이즈가 몇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상 이하 붙지 않고 무조건 65짜리라고 고정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또 상수도와 연결해서 지하식 또는 지상식 구조로 해라. 지하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 뚜껑으로 덮여져 있어요. 맨홀 뚜껑을 가서 보니까 소화전이라고 적혀져 있다. 그럼 그 뚜껑 열어서 아래쪽에는 소화전 끌어올려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길간이다가 가장 많이 볼 수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지상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소화전에 이렇게 펌프차가 있으면 연결시켜가지고 물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 소화전은 어디에서 물을 끌어올리냐. 그 아래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우리 눈엔 보이지는 않지만 배관이 하나가 있다. 이 배관 이제 상수도 배관. 우리 일반 배관이라는 거죠. 이렇게 상수도 배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물을 쭉 끌어올려줄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5만 기억하시면 돼요. 숫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급수탑을 가도록 할게요. 급수탑이라고 하는 것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빨간 색깔이에요. 좀 사이즈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일반 수도꼭지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펌프차가 있고요. 펌프차를 아래쪽에 딱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콸콸콸콸 쏟아주고 그 쏟아주는 물을 펌프차에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오른쪽을 가서 보게 되면은 개폐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그래야 물을 틀고 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물을 받아내는 것. 이걸 급수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방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근처 가서 보게 되면 이 급수탑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혼자 살던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그 오피스텔 바로 옆에 마트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오피스텔에서 한 6년, 7년 가량을 살았는데 그 마트 바로 앞에 이 급수탑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 그 6, 7년 동안 몰랐어요. 그냥 길에 있는 그냥 관인 줄만 알았었던 거죠. 눈에 띄질 않아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마트에서 문 열고 나오는데 바로 앞에 급수탑이 있길래 급수탑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라고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길 다니다가 오가다 봤을 때 급수탑 굉장히 많이 봤을 텐데 우리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 혹은 내가 저게 급수탑인지 몰랐다 보니까 눈에 많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이제 길 가다 보면 빨간 색깔의 이렇게 7자 모양 하고 있는 걸 보면 아 저게 급수탑이구나라고 아마 이제는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급수탑 같은 경우는요. 이 배관의 사이즈가 100m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기준이 나왔어요. 어 얘는 이상이라는 단어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호스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65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바로 위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서 100mm 이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개폐밸브의 높이 기준이에요. 이 개폐밸브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1.5m 이상 1.7m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낮게 설치하셔도 안되고요. 너무 높게 설치해서도 안되고 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1.5에서 1.7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잘 나오는 사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저수조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수조 기준도 시험에선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수조는 땅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래쪽에 물을 저장을 시켜서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펌프차가 물이 필요하면 아래쪽으로 호스를 쭉 내리죠. 그리고 그 호스를 통해서 물을 쭉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수조는요. 이 지면으로부터 저수조 가장 아래쪽 이 바닥까지 4.5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이하 꼭 체크. 4.5미터 이하여야 돼요. 너무 깊으면 물을 쭉 빨아 올려야 되는데 그 힘이 너무 약해져요. 그래서 너무 깊으면 안된다라는 뜻으로 4.5미터 이하여야 되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수심. 물 자체가. 물이 조금만 있으면 안되겠죠. 어느정도 물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은 0.5미터 이상 혹은 뭐 50cm 0.5미터 혹은 50cm 이상의 수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배관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투입구 부분 있죠. 이 투입구 모양을 가서 보게 되면은 이 투입구 모양이 우리 원래 흔히 생각하는 맨홀 뚜껑처럼 동그라난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네모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뭐가 됐든지 이것은 지름이 60cm 이것은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이면은 됩니다. 둘 다 뭐가 됐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숫자는 무조건 6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사이즈 60 이상이어야 됩니다. 라는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이 안에 저수조는 물을 저장시켜 놓는 거죠. 근데 펌프차에서 물을 쭉 끌어올리게 되면 이 안에 물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빨리 물을 채워줘야 됩니다. 이때 채우는 물은 상수도 일반 배관에 연결시켜져 있는 곳을 통해서 물이 들어올 텐데 물은 자동으로 급수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가서 맨날 맨날 확인하고 물 없으니까 물 넣어줘야지 버튼 띵 눌러서 집어넣고 이런 개념 아니고 물이 좀 높이가 낮아지면은 그걸 자동으로 알아차려서 자동 급수해준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소급적 각각의 개별 기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 숫자 체크하면서 한번 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화전이라고 하는 것 연결 금속구 구경 65mm짜리로 합니다. 꼭 숫자 체크하시고요. 자 급수탑은 100mm 이상으로 합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니까 틀고 끌 수 있는 개폐벨부가 있는데 1.5m 이상 1.7m 이하의 높이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자 저수조 같은 경우는 땅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서 지면으로부터 낙차 이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5m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높이 흡수 부분의 수심은 0.5m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이든 원형이든 상관없죠. 무조건 한 변의 길이 혹은 지름 자체가 60c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수조에 물이 없으면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물 자체는 상수도에 연결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수동이 아닌 자동이다. 자동으로 급수되어야 됩니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급자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멀리에 있다.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소화전 저수조 급수도 있습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멀리 있는 사람이면 소방공무원이죠. 저희 멀리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그래서 소방용수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우선은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 소화전과 저수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맨홀 뚜껑이 설치가 되겠죠. 그쵸? 맨홀 뚜껑이 있을 텐데 이 맨홀 뚜껑에 대한 지름은 648mm 무조건 이상이어야 돼요. 위에 맨홀 뚜껑이 있는데 이 맨홀 뚜껑에 대한 사이즈는 648mm 이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홀 뚜껑에 이제 이름을 적어줘야 되겠죠. 이건 소화전이야. 이건 저수조야. 그러니 주차도 하지 말고 정차도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표기를 해줍니다. 소화전 주정차 금지 저수조 주정차 금지 이게 과거에는 정자가 없고 주차 금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법이 강화가 되면서 절대 잠간도 안 된다. 주정차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면서 멀리서 전역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보일 수가 있게끔 반짝반짝거리는 우리 노란 색깔 반사도료를 설치를 하는데 그려주는 거죠. 그려주는데 이때의 사이즈는 15cm로 합니다. 노란 색깔로 띠처럼 둘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 가지고 있다. 숫자 한번 기억해보시면 되겠고요. 엄청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648과 15구나라는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상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지상에 올라갈 때는 표지판 하나를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것은 반사 재료로 한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반짝반짝거리는 것 우리 자동차 라이터 크게 되면 반사되는 거죠. 그 재료로 한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글자 색깔 바탕 색깔 소화전이 설치가 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확인해보게 되면 표지판 하나가 설치가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소화전이기 때문에 주정차 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글자가 쭉 적혀 있습니다. 소화전 주정차 금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때 들어가는 글자가 안쪽은 하얀 색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들어가는 글자는 주정차 금지는 노란색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하얀 색깔 바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색깔을 좀 집어넣게 되는데 안에 소화전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빨간 색깔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은 제가 파란 색깔이 없어서 파란 색깔로 여러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돼요. 파란 색깔로 색깔이 들어갑니다. 불 났죠? 그럼 내가 물로 꺼야 되죠? 응, 고순서예요. 불 났으니 물로 끄겠다라는 것으로 안쪽 문자 흰색, 바깥쪽 문자 노란색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은 파란 색깔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깔 기준까지 숙지를 좀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11조 이제 업무의 응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 업무의 응원입니다. 응원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동원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응원과 우선 동원의 차이를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동원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차이점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시도에서 우리가 소방단체가 움직이잖아요. 소방 공무원이. 그래서 본부장과 서장이 너무나 긴급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본부장과 서장한테 요청하는 거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동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이즈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청장이 움직입니다. 청장이 각 시도지사한테 요청해서 이제 소방대원들을 요청하는 거라고 우리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응원은 본부장과 서장이 이웃한 본부장과 서장에게 조금 작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동원은 청장이 시도지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원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응원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응원 요청자. 누굽니까? 본부장과 서장이 이웃에 있는 본부장과 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다. 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서 누가 요청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응원 요청해서 이제 본서장의 주변에 있는 본서장한테 요청했으니까 출동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소방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니까 그 월급 누가 줘요? 나라에서 주는 거죠. 시도에서 각각 돈을 줍니다. 나라에서 주니까. 그런데 우리 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를 위해서 내가 원래 쉬는 날인데 출동을 했어요. 이랬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수당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 시도가 아니었는데 다른 시도에 의해서 요청하면서 우리 펌프차가 나갔어요. 기름도 들어갔을 것이고 물도 사용했을 것이고 일하다 보면 배고프니까 밥도 먹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겠죠. 그럼 그 돈에 대해서는 누가 지불을 하느냐? 당연히 요청한 쪽에서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는 미리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상호응원협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상호응원협정은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 우리 돈 관련된 내용 나오죠. 소방법에서. 그럼 거의 대부분 시도지사예요. 나중에 뒤에서 딱 한 경우에만 돈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시도지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돈, 경비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시도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도에서 돈이 다 나와요. 그래서 돈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도지사들끼리 미리 상호응원협정을 합니다.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웃하고 있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미리 규약 약속으로 정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크하실 게 시도지사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이렇게 미리 규약으로 정한다라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미리 약속한다. 그럼 그 응원협정 내용에는 정확하게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그 내용 확인을 해보면 다음 아래쪽과 같은 항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화재의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과 지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조사에 대한 활동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 말고도 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어디에서 어떻게 출동을 할 것이고 그 지역에 대한 사이즈는 얼마나 된다. 그럼 지원할 때 우리 몇 명이 필요한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된다나요? 그런 내용들 미리 한번 딱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들 돈 어떻게 할 것이냐 출동 대원들의 수당, 식사, 옷 이런 수선자 하는 데도 돈 들어갈 것이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냐 또한 장비, 기구, 정비와 연료의 공급 그 밖의 경비들이 나갔다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고 얼마를 지원해줄 건지에 대해서 우리 미리 약속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응원, 출동 어떻게 요청을 할 것인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면 되느냐라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으면서 평상시에 훈련도 해야 되죠. 왜냐? 다른 시도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어떤 진로 가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훈련하면서 거기에 따른 평가까지도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상호응원협정에 들어간다. 이 상호응원협정도 종종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쭉 한번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력 기준에 따라 관할 부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소방력에 관련된 사람 인력과 장비죠. 자, 인력과 장비 우리 소방공무원은 각 시도지사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시도지사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예요. 근데 그중에 또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소방자동차 소방자동차 우리 소방활동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써 들어간다라고 했죠. 순찰차 이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선 자동차는 맞고요.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헬리콥터와 배에 대해서도 구매할 때 우리 국고보조 받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소화용수설비 피난구조설비 이런 거 들어갔나요? 자, 소화용수설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피난구조설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물에 설치가 되는 소방시설물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전기구조파트라고 하는 우리 네 번째 과목 있죠. 거기에서 자세하게 배우기도 하고요. 혹은 두 번째 입법에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소방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이니 이 피난구조설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유도등 건물에 가면 유도등이 있죠. 그런 것도 피난구조설비 혹은 건물에 가면 왕강기 같은 것도 있죠. 사람들이 빨리 잘 대피하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걸 전부 다 피난구조설비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방시설물들은 애초에 건물주가 설치하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 내 건물에 필요한 거니까 내가 설치하는 것이죠. 국고보조 대상사업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화복 이런 옷들에 대한 것도 우리 국고보조 대상사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중 오른 게 무엇입니까? 소방용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혹은 줄여서 소급저라고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저수조부터 가서 보게 되면 낙차가 4.5m 맞아요. 근데 깊어야 됐어요? 깊으면 안 됐죠. 4.5m 이하여야 된다라고 우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하식, 지상식일 수 있었죠. 이때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게 되는 그 금속구에 대한 사이즈는 몇이었어요? 고정이었습니다. 65mm로 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저수조예요. 자 저수조에 흡수관을 투입할 수 있는 투입구는 사각형이든지 원형이든지 무조건 사이즈 동일했습니다. 그 사이즈 몇이어야 돼요? 60cm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며 네 번째 하겠습니다. 급수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이즈가 좀 컸죠. 100mm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물을 틀고 끌고 할 수 있는 개폐밸브가 있는데 네 이때 이 개폐밸브는 1.5m 이상 1.7m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 시도지사가 하는 게 맞아요. 네 시도지사가 설치해주고 유지하고 관리해줍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하러 가는 것은 본부장과 서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를 가서 보니까 수도법 규정에 따라서 내용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은 제가 덧붙여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소방용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방용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도법, 다른 법이죠. 소방법이 아니죠. 이 수도법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소화전 같은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소화전이 설치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수도법, 다른 법이죠. 다른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 설치가 된 소화전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보통 설치할 때 일반 수도업자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일반 수도업자가 알아서 합니다. 본인들이 설치를 한 것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수도법 규정에 따라서 설치가 된 소화전은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일반 수도업자가 유지하고 관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하셔서 추가적으로 봐주시면서 세 번째로 갈게요. 본부장과 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사요. 그런데 이 조사는 자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합니다. 왜? 도로가 수시로 바뀌고 건물이 수시로 올라오고 없어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이 소방용수시설을 조사했다. 그럼 그 결과물을 우린 2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소방업무 응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응원입니다. 응원. 본부장과 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 본부장과 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 서장이 이웃한 본 서장한테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받은 본부장과 서장은 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니까, 긴급하니까 요청했을 것이고 그럼 바로 출동을 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해서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본부장과 서장 지휘에 따라야 되겠죠. 당연히 필요한 곳에서 불러서 내가 갔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있는 본부장과 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에서 간혹가다 요청받은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 요청한 본부장, 서장 따라간다는 것. 자, 그리고 네 번째,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 부담 등에 대해서 우리 미리 정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미리 정하는 것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웃한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미리 규약으로 정한다. 제가 두 군데 앞전에 체크해드렸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웃한 시도지사와 협의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미리 규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앞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서 또 이 상호응원협정이에요. 체결하고자 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소방교육 훈련 종류에 관한 사항. 생각해보면 우리가 훈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훈련을 평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쵸? 근데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들어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방교육 훈련이 아닌 응원, 응원 훈련 그리고 응원 그 훈련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들어가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이 우선 바로 틀린 내용이라고 체크하시면서 두 번째 하겠습니다. 화재, 경계 진압 활동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출동 대원의 수당, 식사, 옷, 수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화재 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가 다시 아니다라는 거 내용 확인 한번 해보시면서요.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가 이 다음은 제 3장입니다. 우리 이 3장은요.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바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